안녕하세요. 엠맥스. 맥스맥스 엠맥스입니다. 엠맥스 테스트 하고 치워주시기 바랄게요. 전용기 GT3B 윌리바까지다. 엑스맥스 윌리바 따로 있는데 윌리바를 이렇게 보시면 어? 나사 하나 빠졌네요. 나사 따로 치워주시면 할게요. 테스트. 테스트. 변속기를 교체했어요. 변속기를 교체했습니다. 변속기를 보시면 흰색깔 있잖아요. 원래 50인데 60원패. 50원패으로 그리겠습니다. 살짝 돌려볼게요. 안패나 켜시고 살짝. 오케이. 윌리나나 보자. 까대 없네요. 까대있네. 까대있네. 2세리 은이요? 3세리 은이요? 3세리 은이요? 엄청 빠른거 아시죠? 아 잘가간다. 그렇죠? 오 잘가요. 역시 잘갑니다. 약간 오른쪽에 가니까 오른쪽에 대한 반대쪽으로 왼쪽. 3번. 오케이. 그렇죠. 오. 히힛 힛 힙힙힙. 윌리압같은데요? 2세리잖아요. 3세라면 완전히 2세죠. 오 좋아요. 3셀러문은 완전히 힘쎄죠 어우 좋아요 진짜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엠맥스 밤에 굴려면 이쁘죠 오케이 자자자자자 자 아바맥스 엠맥스입니다 오케이 에이 최고 변속기는 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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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